전투는 이미 시작됐어! 와군! 준비는 됐겠지? 그럼 가보자! 데이비드를 만나라! 괜찮으시겠어요, 대장님? 그런 상태로 데이비드를 만나러 가신다니! 괜찮다! 어차피 언젠가 한 번은 만나야 할 상대였어! 무슨 일이 생기면, 날 놔두고 퇴각하도록! 미안하지만 사양하겠습니다. 제 검이 닿는 곳에 계세요. 제가 반드시 대장님을 지켜드릴테니... 엑스! 와주세요! 대령 있습니다. 뒤집어 이리젓 이 치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